회사와 사회는 보시는 것처럼 한자가 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같은 의미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직장에서 진정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가이드를 제시하여 여러분들이 프로 직장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메일이 나와 비즈니스의 얼굴 역할을 하고요. 이메일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이메일을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일상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듀 데이트는 마감 기한을 말하고 일하는 팀워크에서도 일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일정 준수가 어려울 시에는 중간에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은 논리적 사고, 로지컬 띵킹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또 기획서, 보고서,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가 신입사원 여러분의 조직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입니다. Selecting It's not good change 해결 change design 감사합니다.